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총씨와 함께 맨날 보던 그놈을 또 들고 왔는데요 그 친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친구입니다 헤드러씨 페달보드입니다 최근에 로퍼보드가 나왔기 때문에 로퍼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페달보드를 가지고 나왔구요 이걸 왜 가져 나왔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은총씨 완전 여기 기탑이 오기 시작하는 게 초창기에 이거 저랑 같이 두 편으로 해가지고 그때 약간 서로 좀 대면대면 할 때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막 엄청 연주 열심히 하고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2017년도... 네 맞아요 7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을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네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렉탐을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헤드러씨 페달보드를 다시 하게 됐는데 뭐가 뭐 업데이트가 있었거나 바뀌었거나 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렉탐에서 저번에 이제 그걸 다뤘었잖아요 루퍼보드를 다뤘었잖아요 루퍼보드를 다루면서 루퍼보드 자체를 인터페이스로 연결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녹음을 받는 것까지 보여드렸었는데 그렇다면 헤드러씨 페달보드도 인터페이스가 없는 분이 기타를 내가 원래 막 현장에서 치셨다가 아 이제 홈레코딩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근데 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고 페달보드도 사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라는 데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해서 헤드러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이걸로 충분히 대체하고 이거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집에서 쓰실 수가 있다 라는 그 기능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리뷰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페달보드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카드로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원래 대면대면 하던 시절에 같이 진행했었던 헤드러씨 페달보드 리뷰를 1,2편을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기타 이제 뭐 현장에서만 연습하셨던 분들이 큐베이스도 사고 집에서 녹음을 좀 하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헤드러씨가 이게 꽤나 괜찮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스펙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 10만원짜리 사다가 이거 꽂을 바에요 그냥 얘 자체 인터페이스로 돌려버리는 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일렉 연주를 주로 하시는 분이 훨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타 녹음만 내가 해야 된다면 저는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뭐 마이크도 받아야 되고 마이크 프리도 필요하고 이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기타 나는 뭐 노래할 일 없고 일렉 기타만 치다가 집에서 일렉 기타 아이디어 메이킹하고 사운드 잡고 편곡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터페이스를 따로 안 사시고 헤드러쉬에 어 페달 보드 자체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그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헤드러쉬에 지금 사이트에 저희가 와 있구요 자 여기 지금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헤드러쉬 페달 보드 지금 보면은 이 밑에 간단하게 설명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이쪽 옆에 서포트에 보면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펌웨어 업데이트랑 드라이버를 까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필요한 것들을 이 페달 보드에 해당하는 것들을 윈도우 드라이버 깔고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저 가이드랑 킥스타트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구요 실제로 깔아야 될 것은 드라이버랑 펌웨어 업데이터를 두개 하시면 되고 이거 처음에 이제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글로벌이 있습니다 글로벌 세팅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USB 모델을 ON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OFF로 되어 있을거에요 ON으로 해주시고 USB 모델을 LIVE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터를 진행을 할 때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이 창으로 들어가게 되고 OK를 누르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껐다 키고 뭐뭐뭐 하시면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기 소리에서 보시면은 재생 장치에 헤드러쉬 페달보드 라인 1, 2 되어 있고 녹음 장치에 기본 장치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멀티 채널 헤드러쉬 페달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깔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이 나오는데 이거 컨트롤 패널이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버퍼 사이즈나 그냥 이렇게 만지고 조절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뭐로 컨트롤 하는 거죠? 저걸로? 버퍼 사이즈로 그냥 이거 만져주시면 되는데 이게 다야 256 자 256으로 해놨어요 그럼 256에서 버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레이턴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 상당히 좋아요 9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 여기 헤드러쉬가 이렇게 잡혀 있죠 이 봐라 여기 우리가 너무 많이 뭘 깔아가지고 리스트 보시면은 얼마 전에 했었던 루퍼보드도 여기 있습니다 루퍼보드랑 페달보드가 따로 요거를 드라이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바꿔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레이턴시 굉장히 낮은 아주 양질의 드라이버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 기능 말고 그냥 사운드를 모니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올릭에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1번으로 돌아갑니다 쳐볼까요? 네 네 이렇게 여기서 저희는 이 헤드폰으로 저희 볼륨을 조절하면 되고요 이 마스터 볼륨은 이제 저희 건우 쪽으로 나가는 메인 아웃에 마스터를 조절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모니터 스피커로 연결하셔서 모니터 스피커 밸런스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게 뭐 그 저기가 레이턴시가 전혀 없는 그냥 다이렉트 모니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스테레오 윈으로 그냥 요렇게 잡아놓은 이 상태에서 그냥 녹음을 눌러주면은 바로 실시간 녹음이 진행되는 아주 편리한 세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얘는 소스 자체가 이제 좌우가 똑같이 생겼죠 요건 이제 소스가 모노소스네요 요런 모노소스는 굳이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로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모노 트랙을 만들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모노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모노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진짜 모노소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방금 친 톤이 아무것도 스테레오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모노로 해서 사운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런 모노소스 자체에 이제 뭐 공간계 올려있고 이런 스테레오 애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저희가 그냥 패스할게요 원래 리뷰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Wet FX 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공간계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은 스테레오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트랙에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래서 저희가 소스 자체가 모노인에는 좌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테레오 소스인 경우에는 애초에 좌우가 생긴게 다릅니다 지금 보이죠? 좌우가 생긴게 다른거 파형이 그래서 이런 소스들은 스테레오인을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스테레오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이 다이렉트 모니터링과 모노 스테레오를 전부 다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DAW에다가 바로 녹음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로써 헤드러쉬 페달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톤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걸로만 편곡을 해가지고 DAW를 채울 건데요 그 전에 뭐 원래 리뷰를 안 보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프리뷰식으로 그냥 쭉쭉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기능을 처음에 딱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 톤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이거 누르시면은 다양한 톤들을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올 리그로 해놓으면 270개의 모든 리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고요 19, 18 이렇게 번호 하나당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헤비톤이다 그럼 솔로톤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눌러 놓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솔로 톤에서 퍼플 솔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바꾸면은 다음 솔로 톤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김미애 솔로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보헤미아 솔로 이런 식으로 솔로만 찾아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간단한 기능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다 비어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를 마음껏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인풋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요 세팅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뒤에다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어 디스토션 계열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and Pause 네 퍼즈 넣어볼까요? 응 거기에 퍼즈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네 Crush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 여기 퍼즈 이렇게 누르면 네 헤비넷 뭐 바꿔주실 수 있고 앰프 바꿔주실 수 있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뭐 Middle Base 퍼즈 Sustain Tone 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끄실 수 있고요 리버브도 여기서 양을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믹스량도 조절할 수 있고 디케이드 조절하고 디케이드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이제 볼륨 페달 같은 거 익스프레션 해서 볼륨 해서 어 디폴트 리니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옮겨주고 싶어 나는 리버브를 볼륨 뒤로 보낸 다음에 잔향을 남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잔향이 이렇게 남게 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잔향을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팅을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어 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버려줍니다 음 그리고 세이브 해 주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페달을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 뭐 헤드러쉬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정말 시인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캔서 캔서 캔스 리뷰 제자리로 디스커드 그렇죠 체인지도 자 일단은 그래픽 자체가 눈을 확 사로잡잖아요 제가 이 페달 보드를 헤드러쉬 걸 쓰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시인성이 패널 이거가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래 쓰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있는 톤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한 세네 트랙 정도 헤드러쉬 톤만 가지고 만든 편곡을 이걸 인터페이스로 이용해서 그대로 녹음을 받는 걸로 실전 한 회에 걸쳐서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시죠 방송 미션을 방송 미션을 양성호입니다 레코딩 타임